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쉬는 날인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인 김정상 교수님, 크리스만로 교수님이 같이 미국의 메이저 언론 중 하나인 푸춘지에 공동으로 뉴스를 기구하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이온큐 창립자들 퇴사를 악재로 보시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온큐에 대해 안 좋은 의견을 냈던 사람도 창립자들이 떠난 게 큰 악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제가 왜 아이온큐에 대해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2일에 푸춘지에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 두 분 교수님이 공동으로 뉴스를 냈는데 제목이 뭐냐? 중국이 8배나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양자 컴퓨팅에서 문제없이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자체적인 실수로 미국의 우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순간에 엄청난 개선을 하는 프로세서 순식간에 충전되는 배터리 가속화된 약물 개발이나 암호화, 복구화, 기계학습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팅에 의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자 컴퓨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세계의 문제없는 리더로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우연히 미국이 1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양자 컴퓨팅은 세계 최고의 미국 연구대학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성장을 시켜왔고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이 학문적인 연구를 상업화할 수 있게 연구를 상업화한다. 이게 지금 아이온큐가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미국의 정책 환경에 의해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미국 창의력의 비밀은 뭐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 두 사람이 공동 설립하는 회사인데 듀크대학교와 메릴랜드대학교의 공학, 물리학 교수들로 구성이 돼서 2015년에 회사를 창립했다. 그 연구는 대부분 국방부나 알파라는 이런 정보고금 연구 프로젝트 활동 이런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금이 지원이 됐고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에너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칼리지파크에 제가 다녀왔던 그 본사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20억 달러 규모로 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했고 세계 최초로 순수한 양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 메릴랜드대학과 듀크대학에서의 양자 연구에 대한 투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이온큐가 성장하고 미국이 양자에 대한 우위를 지켜가는데 그래서 UMD, 메릴랜드대학과 NIST가 공동으로 운영한 연구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큐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창립을 알렸죠. 여기에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명 이상의 양자 연구자를 가지고 있고 듀크대학교에 있는 듀크 퀀텀 센터가 있죠. 듀크 양자 센터. 크리스몬로 교수님이 센터장이신데 세계 최초로 수직이라는 것은 수직 계열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원자를 조립부터 공학하는 것부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설계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혼자가 아니고요. 메릴랜드대학과 NIST가 공동으로 만든 큐랩, 거기에 듀크대학교의 양자 연구센터까지 합쳐진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제대로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아이온큐가 앞서갈 수 있었는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0년도에 베이돌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베이돌이 뭐냐. 베이돌은 학문적 연구에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소유자가 연방정부에 주는 게 아니라 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이 바로 그걸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 자금을 정부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증가했고 그래서 연방자금이 투입된 연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회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도 많은 기업들,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스피노프돼서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연방정부가 뭔가 자금을 준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연구들은 대학이 됐다고 해도 특허를 연방정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상업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먼지가 쌓이는 책장에 방치되었었다라고 하는데 베이돌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자들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줘서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프리빗 섹터에 나가서 이거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또 돈을 벌고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뭘 하려고 하냐. 이 베이돌 시스템을 약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양자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크게 억제될 수 있고 이런 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말치인이라는 규정을 사용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말치인이 뭐냐.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이 라이센스를 다시 가져가는 거. 그래서 그걸 개발한 대학이나 연구자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연방정부가 다시 가져가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가 정신과 상업화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연방자금이 투입돼서 대학에서 나오지만 이거를 유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하는데 엄청나게 큰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한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연방정부로 귀속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소비자나 누구에게든지 접근하기 쉽지 않게 안 좋은 결과를 낼 것이고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대학 연구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동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양자컴퓨팅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위가 위협받으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애초에 미국이 왜 여기 투자했냐.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자컴퓨팅은 곧 암호해독 및 대규모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있어 이런 엄청난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상업화를 해야 되는데 바이덴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도 유산이 위험에 놓이다 라는 소제목으로 보면 이거는 미래의 경제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양자컴퓨팅이 아직은 초기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와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을 혁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과 같은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물류 작업들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개선할 수 있고 금융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이 더 우수하고 더 새로운 투자 알고리즘과 전략을 만들 수 있어서 금융을 변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잘못 개입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을 양자컴퓨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2022년에 양자컴퓨팅 능력 개발을 위해서 150억 달러 이거는 원화로 하면 20조 원입니다. 이거 이상을 투자해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럽 국가들의 두 배 이상이고 미국의 여덟 배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양자컴퓨팅에서 명확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이 이유는 기업가 정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학의 혁신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돈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가들이 들어가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도 이것들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두 공동 창립자들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취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봤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장 강력한 게 뭐죠. 일단 자리를 사임해서 한 발짝 물러나신 김정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CTO에서 지금은 과학고문으로 이사로 한 발짝 물러나셨고 크리스몬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온큐 내부 직분을 수석과학자를 내려놓고 듀쿠 대학으로 돌아가서 듀쿠 양자센터장으로 계시죠. 두 분이 아직도 이 아이온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는 떠나긴 했지만 아이온큐와 강력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뭐 공매도 세력이나 아이온큐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창립자 둘 나간 거 아니냐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미국과 중국 또 전 세계와의 양자 대결에서 미국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고 미국이 앞서고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 즉 돈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제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정보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요지를 가진 기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컴퓨터 국가 순위는 미국 1등 그 다음 이제 유럽과 중국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국가들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한번 총평을 내려보자면 물론 이 아이온큐 지금 주가가 부진하죠. 8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아이온큐에게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IR이 이렇게 잘 안 해주냐 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냐 주가 방어 안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아이온큐의 지금 제1우선순위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주주들한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최고의 제품을 개발을 하고 고객들에게 진짜 양자컴퓨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만들어서 또 이런 위협적인 법안들을 이겨내고 살아남고 앞서가는 것이 지금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아이온큐가 주주들을 배려해준다 여기까지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창립자들 퇴사를 악재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뉴스를 통해 이 악재가 해소되는 반증자료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